하나 둘 셋 오케이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렛츠고 자 제가 간단하게 비트박스를 부르는데 여러분들 혹시 비트박스 공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? 없죠?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비트박스 공연을 접하실 줄은 있겠지만 오늘 본 게 최고의 비트박스 공연이라고 생각하도록 제가 멋진 비트박스 공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본격적인 공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형식상 간단하게 제 소개와 감사 인사도 한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박스 비트박스 WT 김기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서울특별시 레이저 사격 대회 오늘도 저희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저희 서울시 체육회에 이렇게 큰 감사 인사 드리면서 자 오늘 대회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라고 저희가 또 즐겁고 재밌고 멋있는 공연 재미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? 제가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빨리 공연 즐기고 싶죠? 네! 그쵸? 네! 오케이 공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공연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비트박스 공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즐길 준비 됐습니까? 네!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길 준비 됐습니까? 네! 어깨 들어온 바로 가볼까요? 네! 오케이 바로 가봅시다 렛츠 고! 렛츠 고! 렛츠 고! Sverigesyt tit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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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PJ, 음악 주세요. Let's get it out. Let's get it out. Let's get it out. Let's get it out. Let's get it. Let's get it ou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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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Let's get it out. 3, 2, 1, 4, 2, 1, 4, 1, 4, 1, 3, 2, 1, 5, 1, 으 we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, , , 하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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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. 끝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